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앞에 보이는 사육장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이 사육장이 세로로 90cm거든요. 짱짱 크죠? 이 사육장 안에 어떤 것을 기를 것이냐면요. 자, 짜잔! 바로 자이언트 데이 게코라는 진짜 진짜 색깔이 예쁜 게콘데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와, 네온 색깔이라고 하죠? 보통 네온 색깔. 와, 진짜 예쁩니다. 이 친구들이 지금 곤충하무늬에 많이 왔어요. 그 다음에 자이언트 데이 게코말고 피콕 데이 게코라고 해서 이 친구 색깔도 엄청나게 예쁜데 제가 이 친구들 어떻게 생겼는지 조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세팅하는 방법 그리고 사육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이야... 이게 바로 자이언트 데이 게코입니다. 지금 사육장이 지금 제 삼각대보다 높아가지고 제가 한 손으로 찍거든요. 그래서 뚜껑 열기가 참 힘들지만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한 마리를 꺼내볼게요. 자, 지금 제가 한 마리 꺼냈는데 색깔이 워낙 이뻐가지고 사실 조명빨 이런 게 없습니다. 색깔이 워낙 이뻐요. 자, 이렇게 자이언트 데이 게코가 한 마리 풀었고요. 제가 또 몇 마리 한 번 더 풀어볼게요. 자, 와 진짜 귀엽다. 지금 촬영하는 개체들 말고도 많은 데이 게코가 왔어요. 지금 총 네 종류가 들어왔고요. 거의 20에서 30마리 사이가 가량 들어왔는데 자,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 친구들은 마다가스카르 섬에 살고요. 오, 오줌 산다. 마다가스카르 섬 여기 사진에 보이는 이쪽 지역에서 살고요. 얘네들은 부치류 데이 게코이 때문에 벽면에 이런 먹이 그릇이랑 물 그릇을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거 이렇게 여기다 붙여놓을게요. 여기다 슈퍼푸드랑 물 아니면 칼슘제 이런 거 구별을 해주시면 되고요. 얘네들은 먹이 주는 방법이 제일 간단한 게 슈퍼푸드도 좋지만은 과일, 젤리, 곤충젤리도 잘 먹고요. 그 다음 비투라미를 투여를 해서 먹이면 됩니다. 사육 온도 같은 경우에는 27도에서 30도 벽면에 물을 뿌려주면 물을 핥아 먹고 사는데요. 자, 이 친구는 다이언트 데이 게코 제가 식물을 이렇게 큰 거를 준비를 지금 주문은 해놨는데 아직 안 온 상태예요. 그리고 대나무도 같이 넣어주면 굉장히 예쁜 친구인데요. 자, 이 친구는 피콕 데이 게코라서 그렇게 사이즈가 크진 않지만 굉장히 귀엽습니다. 한번 사육장에 여기 있는 모든 데이 게코를 한번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색깔이 와, 진짜 색깔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자, 나와라. 우와, 이거 봐요. 너무 예쁜 거 아닙니까, 이거? 오, 제 손에 올라왔어요. 오호, 친화력도 좋고. 야, 절로 가. 절로 가라. 자,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얼른얼른 풀어서 넣어볼게요. 자, 여기 보이는 피콕 데이 게코도 아까 자이언트 데이 게코랑 똑같은 사육 방법이고요. 부치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벽면에 유리 사육장으로 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게 아닐 때는 플라스틱 사육장으로 해주시고요. 오, 저기 자이언트 데이 게코 저기 벽을 타고 있고 자, 이 친구들은 진짜 슈퍼푸드랑 곤충젤리만 있어도 잘 기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색깔이 굉장히 예쁘기 때문에 인기가 많습니다. 자, 또 어디 갔지? 와, 이 친구는 아직 좀 어두운데 아마 나중에 컨디션이 돌아오고 탈핀을 하면 색깔이 예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마리를 손에 올려볼게요. 얘네들은 사람 손도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아서 이렇게 손에도 잘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색깔이 근데 영상으로 가보니까 그렇게 이쁘게 안 나오네요. 색깔 진짜 진짜 예쁘거든요. 이야, 굉장히 신기하죠? 이거 말고도 골든 더스트라는 데이 게코도 들어왔고요. 자, 그 다음에 라인 데이 게코라고 라인 데이 게코라고 또 들어왔습니다. 와, 이 친구 라인 데이 게코 얘 친구도 되게 예쁘다. 자,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사육 방법은 굉장히 여러분들 쉽기 때문에 그냥 유리 사육장, 슈퍼푸드, 곤충젤리 그 다음에 살아있는 식물 아니면 대나무로 사육 세팅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안에는 식물이 없지만 나중에 식물 넣어서 여러분 되게 이쁜 모습도 사진을 찍어서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런 도마밀미 곤충화문이 들어왔다는 소식이죠. 그러면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 안녕 요시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